네, 가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여기 노래방 기계처럼 가사도 다 나오고 키 조절도 되고 하니까 편안하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에 혹시 한 번 부르시지 않았나요? 아닌가? 한 번도 안 와요. 어떤 노래 하시겠어요? 저, 이선희의 인형. 오늘은 살짝 노래자랑이라기보다 약간 진짜 전국노래자랑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옛날 노래 많이 하셔가지고 이선희씨의 노래 인형. 오늘 칸테일 어떤 어떤 칸테일 드셨어요? 칼로아 밀크랑 메리고라운드. 맨날 먹는 거. 아, 그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맛있으세요? 전 칼로아 밀크. 진짜요? 저희 칼로아 밀크가 엄청 하루도 버리지 않고 나가는 메뉴에요. 여러분, 칼로아 밀크 혹시 안 드셔보신 분 계시면 예전에는 그 우에 그냥 그 칼로아랑 오이만 섞어드렸는데 요즘 칼로아 밀크에 저희가 우에 마시멜로우 살짝 부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달콤하게, 달콤하게 드시다가 그 칼로아 밀크 탁 먹으면은 약간 그 묘한 그 머릿속에서 약간 어지러움이 생성되면서 그 맛이 좀 느껴지거든요. 안 드셔보신 분들은 나중에 꼭 칼로아 밀크, 밀크 들어간 종류에 저희가 다 마시멜로우를 부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안 드셔보신 분 한 번 드셔봐 주십시오. 이선희 씨의 노래인데요. 네, 좀 긴장 푸시라고 조금 많이 들었는데 네, 2년. 네, 반주는 2년이 해드릴게요. 이선희 씨의 2년 큰 박수로 청해 들어볼게요. 네, 반주일. 네, 반주일. 네, 반주일. 네, 반주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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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한 박수 주세요 축하한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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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